우리 장원택 분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는 아쉬운 노래는 다수죠 우리 장원택 분이 노래합니다 보내는 안녕하십니까 장원택입니다 사랑합니다 장원택 우리 장원택 마카 아멘 그 추억 찾아 만났던지 너를 보내는 내 마음으로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 말을 보냈으면 함께 없는 너도 있고 내 맘에 울고 있는데 잊어야지 잊어야지 이 술에 불려 내 맘에 지쳐 안겨줄게 정말 내 맘에 울고 해야 합니다 내 맘에 울고 *** LS 잘라누aining 앙 너를 보내는 내 맘에도 찢어질 듯 아프지만 나를 보면서 밖에 없는 너도 내 맘에도 울고 있네 사랑은 나 사랑은 나 미워하네 사랑은 나 사랑은 나 사랑은 나 사랑은 나 사랑은 나 사랑은 나 네 고맙습니다. 앞으로 보내는 마음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